저번에 신술한게 너무 재밌어서 또 해야될거같아 저번이랑 똑같은 룬 들어야지 오늘은 이걸 들어봐야겠다 더마가 아니라 텔 텔을 한번 해보자 너무너무 기대된다 아무 생각 없이 문도 생명의 형태의 모양? 어! 쉔! 어! 쉔! 야! 쉔! 야! 쉔이냐? 직공 쉔이냐? 야! 하하하하 즐겁겠구만 쉔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았다 일단은 상대의 르신이네 르신이면 킬 먹을테니까 자살 신지드는 일단 하지 말자 자살 신지드는 답이 아니다 너무 행복한데? 사살 신지드를 해야겠다 오늘은 어? 군배 갔네? 신발 군배 갔으면은 쫗도 나쁘지 않지 미니언 안 먹으면 너만 손해대 미니언 안 먹으면 너만 손해대 미니언 안 먹으면 너만 손해대 우리 또 가 있을게 니신 아직 이쪽 안오거든 민현 온다 한 번 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집가면 되죠 이거 뽑아 온 다음에 제어와드 하고 이쪽에서 놀면 됩니다 오케이 일교 끝 포션 포션 하핏 어 피차죠? 오고싶지 오오고싶지 민현아 못먹지 슬프겠다 같이 아유아유아유 아유 기분좋아 아유 기분좋아 괜찮아요 아무런 신경안씁니다 이제 딜교를 하자 안죽어도 돼 오오오 오케이 집오겠죠? 라인 당기고 있으면 돼 라인 당깁니다 이겨요 그냥 갱 부르는거 아니면은 터블라인 당기고 오오오오 잘하면 따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깝다 아 Q2 하면서 딱 했는데 아 아쉽다 일부러 살짝 노린건데 에이씨 완벽해 요즘 내가 만든 템트리 하나 있거든요 원래는 정당한 영광가인데 정당한 영광대신 이제 나는 쌍둘 그림자 갈려고 와 진짜 좋더라 그거 생각보다 잘하면 딴다 땄다 하하하하하하 동이은이 왔고 아 좋고 게재미있어 이 맛에 신지도 아직 결론님 샷건이 가장 찰지다고요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하하하하 그러면 여기 내 라인이지 위에서 다 꼬라박힐 준비해라 오예 오예 미니야 다 꼬라박힌다 빨리 밀고집어야지 빨리 밀고집어야지 하하 네에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못 죽었다 하하하하 한 명 죽였고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쟤 한 번에 못 죽였지 쟤도 뒤졌어 어 쟤 뒤졌어 저번에는 리안들이 갔는데 오늘은 진짜 순도 100% 순도 100% 맛을 보여주마 진짜 아플텐데 진짜로 아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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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냄새 맡자 동냄새 안녕 이 자식아 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어 마트면 죽는 거야 마트면 죽는 거야 바로 쉰이 어디있을까 유채화 있어서 그냥 보이면 죽는 거거든요 춤이나 춰야겠다 빰빰빰빰빰 빰빰 야 안와? 안와? 안온다고 이걸? 네 저기 계셨네 쟤 먹는 것보다 사실 이겨먹는게 이득이라서 오케이 돈 들어온다 돈 들어와 레벨 차이 막 난다 자 이제 좀 해볼게 이쪽으로 오겠죠 안녕 형 다 쉬르르르르 알이 온다 알이 온다 잘가 알고 있어 나는 저런거 계산이 된다고 나 알겠다 쉘 어떡해 뭘 어떡해 죽는 거지 뭐 쉬르륵 쉬르륵 하하하하 이거 하나 팔면은 쌍둥이 그림자 나오죠 쌍둥이 그림자 나오면은 진입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쌍둥이 가라 죽어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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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나이 들어 올리기는 세계 최고니까 내가 죽었다 왜 오는 거야 대체 흐흐흐흐하하 어우 이건 어쩔 수 없지 펜파에 쓰면은 명장면인데 아이씨 아쉽구만 아직은 싸울 이왕이 없다 나아아아 어어 너 죽었어 뭐야 흐흐흐흐흐 왜 왔어? 나한테 왜 와 어줍잖은 각오로 나한테 우지마 난 존나 쎄니까 나한테 와 계속 일로와 일로 오시고 죽었다 뒤로 원래 이래요 붙으면 셉니다 이 게임이 진짜 재밌어 라일라이 안가면은 이득 볼 수 있는 그 딜이 너무 많아 그래서 라일라이 대신 빵둥이 그림자 크릴리아 몽상 조금 더 졸려라게 하는거죠 아 너무 재밌다 사살 신주자다 이 세상의 더러운것들을 소독하기위한 코드네임 독차 독차가 이 세상을 모두 정화시켜주겠어 맵 어 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X 걸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공 써봐 공 써봐 entscheiden 오오야 딜보다는 유틸성을 챙긴다 하지마! 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세요! 죽으세요! 춤춰 춤춰 예! 알라리 꼴라리 잘 췄다 너희들의 마지막 싸움이었구나 마지막 싸움이었구나 어쩐지 싸워주더라 너희들의 마지막 싸움이었구나 아이씨 그런 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상대를 없애서 딜을 없애는 탱커싱이도 잘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냥 2등이라고? 1등이지 이거 내가 아 근데 원딜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가지고 원딜 KDA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 내가 1등이네 유퀴드 2대 7어시는 딜을 많이 넣을 수 없어 압도적이다 받음 피해량도 1등 감소량도 1등 물리 피해량 얼마나 되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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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하면서 그냥 내 눈새 절대 정면을 보고 싸우면 안돼 신지들의 싸움법은 상대방에게 내 똥꼴을 보여주는게 이기는 방법이야 알았어? 항상 똥꼴을 보게 해야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지인에 thoughts 전투